어떻게 된 게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하니놈? 죄송합니다. 됐어! 가봐. 뭐 저런 게 다 있어, 진짜? 기껏 심부름해줬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야. 됐어, 그만 가자. 야, 넌 나한테 맨날 파락파락 떼들면서 왜 저 선배한테는 이렇게 바짝 끼워? 너 지금 진짜 안 어울리는 거 알아? 아, 그럼 어떡해. 회사 선배인데 마음속으로는 벌써 수천만 들이받았다 내가. 그래? 그럼 할 수만 있다면 들이받고 싶다 이거지? 그런데 왜? 아, 뭐 생각해? 하지 마. 괜히 내 직장생활 꼬인단 말이야. 걱정 마. 절대 안 들키게 할 테니까. 근데 이 근처에 편의점이 어디 있더라? 편의점이 왜? 나 왔다, 나 왔다, 나 왔다. 어, 자기야. 나 이제 출발해요. 네, 알았어요. 이따 봐요. 네. 이게 뭐, 뭐지? 이게 뭐야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어머, 이게 왜?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이거 왜 안 떨어져? 어머, 어머. 이야! 무강량을 해결해. 그게 쉽게 떨어질 것 같니? 그거 초강력 접착제거든? 근데 이래도 되는 거야? 당연하지. 인간응보야, 인간응보. 그, 인간응보가 아니라 인과응보겠지? 아니, 진짜 무식하다. 야,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? 저 인간 혼내주는 게 중요하지. 왜? 얼른 밟아? 아, 나 걸리면 진짜 큰일 난단 말이야. 아이, 안 걸린다니까. 고개만 살짝 숙여. 그럼 절대 못 봐. 아, 그래도. 야, 내가 생수 20리터를 사서 고생고생 만든 거야. 밟아! 아이씨, 모르겠다. 가자! 고개만 살짝 숙여. 그럼 절대 못 봐. 아, 그래도. 야, 내가 생수 20리터를 사서 고생고생 만든 거야. 밟아! 아이씨, 핫핫핫핫. 가자! 가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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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고가 참 쌤통이다. 그니까 착하게 살아, 이거사! 대박. 언니. 진짜 고소해. 오, 완전 고소해! 그렇지? 완전 속 시원하지? 어, 고마워, 언니. 그렇게 고마우면 나 이제 우이팩 해도 돼? 아니, 절대 안 돼. 에이씨. 야! 기껏 복수해줬다니. 은혜도 모르냐? 나 갚을게. 은혜 갚으면 될 거 아니야. 나 빚이고는 못 사는 거 알지? 어떻게 갚을 건데?